웃기당무, 의리당무, 모두 모여라 유치원 꼬마당무, 웃어 모여라 누가 착한 일 많이 할까요? 누가 빨간별 많이 할까요? 까빵머리 날려 웃기당무, 모두 콜맘 키워가자요 랄랄랄랄랄라 웃기당무, 모두 콜맘 키워가자요 낮잠 시간 됐어요 잠 잘 시간 됐어요 놀아서나서 눈 감고 겁게 겁게 눕자요 우린 동무들,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을 잘 자야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진답니다 모두 낮잠 시간을 잘 지키자요 예! 그럼 낮잠 잘 준비들을 하세요 자, 이제 빨리 일자리 가자 극남아, 너 낮잠 안 잘래? 난 낮잠이 안 와 뭐? 낮잠이 안 온다고? 응 눈을 감아도? 응 오랫동안 할머니네 집에 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녁에 내내 일찍 채우는 바람에 낮잠이 싹 달아났어 이야, 이거 야돋 놨구나 가만, 저리야, 거기야 뭐? 육나리가 낮잠을 못 잔다고 응, 낮잠이다? 달아났대? 야, 이거 어떻게 한다? 육나미의 낮잠을 더러 찾아줘야겠는데 이야, 속상하다 어, 어기야 어떡하면 좋니? 글쎄 선생님이 낮잠을 잘 자야 키도 커지고 몸도 튼튼해져서 인민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 그렇지 대식아, 너 육나미 옆에서 자지? 너희, 나하고 잠자리 바꾸자 그건 왜? 내가 육나미가 낮잠을 자게 옆에서 지켜주겠단 말이야 싫어 내가 그렇게 할래 너야, 잠이 많지 않냐 내가 잠을 못 자도 육나미가 낮잠을 꽉 짜게 옆에서 지키겠단 말이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푹 자도 돼 자, 낮잠 잘 시간이에요 모두 찬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세요 나비춤 팔랑팔랑 춤을 추면서 너랑 나랑 사푼사푼 꼬러나가요 용삼아 눈을 감아야 잠이 와 자, 눈을 감아 눈을 감아 용삼아 용남아, 자자해 자자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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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잠도 안 오는디 나가선 넓긴 하자 저거 용남이가 오늘도 낮잠을 못 자는구나 글쎄 말이야 저러면 빨간불 못 하겠는디 식당 엄마 무겁지요? 쉿! 조용! 일 없다 그런데 넌 왜 낮잠을 안 자냐 잠이 안 와서 내가 들어줄게요 아이구야 그만둬라 그만두라는데 자 어서 들어가 자고라 낮잠 시간도 일가인데 제대로 지켜야지 어서 자 어서 잠방으로 들어가자 빨리 에게게 낮잠 시간이 다 끝났구나 낮잠은 다 잤다 저 용남이가 없다 어기야 어기야 저것 봐 저거 아니 용남이는 없어지는데 저는 쿨쿨 자 내가 잠을 못 자두에 용남이가 낮잠을 꽉 자게 옆에서 지키겠단 말이야 잠끄러기 같은 거 대식아 일어나라 대식아 일어나라 용남이가 없어졌어 어? 용남이가 낮잠을 꼭 자게 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조용만 자 뭐? 아니 용남이가 어디 갔어? 야 이거 내가 감방 잠들었댔구나 그리고도 뭐 푹 미두라고 내가 잘못했어 넌 자기밖에 몰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지키겠다는데 뭐 제가 딱 나서서 용남이가 낮잠을 꼭 자서 빨간별 타게 하자고 하곤 전 쿨쿨 자는게 무슨 덕무가야 그러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저희들이 내가 낮잠을 못 잔다고 걱정들 한나 난 그것도 모르고 이야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볼까 용남이를 어떻게 하면 좋다 이야 정말 그렇지 얘들아 내일 우리 용남이를 잠재울 생각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나오자 응? 응 알았어 좋아 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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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같이 가 자 모두 약속대로 했겠지 그럼 좋아 그럼 나문도 너희들이 요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 줘 보라 네 야 됐어요 야 눈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맞혀 보라는데 어디 가는 거야 자 내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혀 봐 노래 뭐 노래 아니 주먹 안에 노래가 있대 야 무슨 타야 그럼 뭐가 자 딱딱이 봐라이 뭐가 있나 짠 이건 잠자는 약이야 뭐 잠자는 약 우리 할아버지가 이 잠이 안 올 때 이 약을 잡수셨다 그러면 이렇게 잠드셨단 말이야 참 그런데 너희들은 뭘 가져왔 난 구림책이야 응 대식아 눈 나 나 앉아 야 우리 가지고도 용남이를 더 와 주겠다고 나도 용남이 잠재울 거 가져왔어요 응 그럼 어서 내놔라 응 자 됐어 낮잠 시간에 내놀래 뭐라고 공남아 공남아 여기 앉으라 너 노래 좋아하지 응 난 노래 공부 시간이 제일 좋아 정말 이거? 정말 아니고 한번 팔래 멘세 염소 멘세 염소 멘세 염소 멘체즈 지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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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정말 됐구나 뭐가 됐다는 거야? 골패 야 이젠 됐다 야 너희 대식이가 왜 저렇게 좋아하니? 용남이를 잠재울 전수가 있는 것 같아 낮잠식이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어? 으이구 이 녀석 너 손에 쥔 건 뭐냐? 응? 이제 봐라요 내가 용남이 잠재우는 거 그 녀석 원 무슨 썰인지 용남아 자 그림책 받아 이 그림책을 누워서 보느라면 잠이 올 거야 고마워 아 안돼 야 책을 누워서 보면 눈이 나빠져요 이건 빛이라 용남아 잠자는 약이야 자 어서 먹어 잠깐만 안돼 선생님이 아이들이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된다고 했어 뭐? 안된다고? 어? 가면 늦어 미스라 헤헤 자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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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인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잠박에 헤헤기를 들어 넣으면 다른 애들도 다 못 자지 않니? 낮잠 자지 않고 노래 부르자는 거야 어? 가만 두리스라 자 이게 뭔지 알아? 헤헤 리시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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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아 노래 나오지? 응 나와 자 어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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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이들을 잠재울 때 노래를 불러주지 않니? 이렇게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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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응 맞아 멋있어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하고 혼자서 노래를 들으며 잤댔다 나도 용남아 좋지? 응 자 이젠 됐지 이야 대지가 니가 제일이야 대지 이야 다들 고마워 오늘부터 낮잠을 잘 잘래 그래 응 꼭 차야돼 용남아 자자이 우리도 잘래 저걸 봐 용남이가 너 공기 들으며 잠자는 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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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이가 너를 누르며 잔다 만세 정말 잘 들었어 잘 잔다 야 야 됐구나 됐구나 야 됐구나 야 야 야 응 응 응 응 오! 됐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응? 도리가 없다. 도리가 안 나와. 응? 도리도 안 듣고 잠들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철이야. 너 혹시 잠자는 양복이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요. 오기야, 넌? 나도 그림책 안 줬어. 그럼 어떻게 잠들었을까? 어린 동무들 오늘 영남 어린이는 낮잠 시간도 유치원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일과라는 걸 명심하고 낮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영남 어린이, 오늘 어떻게 낮잠을 잤나요? 내가 낮잠을 자게 도와주는 동무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산으로 샘을 세면서 잤습니다. 하나, 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그래됐구나. 오우. 야, 야. 하하하하. 그런걸. 이야. 선생님은 오늘 낮잠 시간을 잘 지킨 영남 어린이한테 빨간별을 달아주겠어요. 박수! 그리고 영남 어린이가 낮잠 시간을 잘 지키도록 애쓴 대식 어린이, 철이 어린이, 어귀 어린이한테도 빨간별을 주겠습니다. 이놈아. 멋있다. 하하하하. 반짝 빨간별에 기더듬하면 박한 우리 맘큼은 그래요. 까빵거리 날라, 고운 마음 한 번 또 한 번 꾸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먹고 건망 키워가자요.